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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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만원을 모았으니... 자 보지... 하하하하 레이요 정도 만든다고? 애매하네 생각보다 암기 막상 하려고 하니깐 되게 Teri 잠 werelive 으음... 고민되네 잠 유니크부터 자라를 시작할까 불 켜 던지기가 아까울 것 같은데 에픽부터 시작할까 유니크가 넣겠지 유니크부터 자라 레전을 사고 하는게 나왔어 음 됐고 일단은 흐흐흐흐으흐흐흐은 뭐가 나오든 됐고 아 12 12 30 이탈옵션 30 나갑고 이래요 뭐가 나오든 간에 정옥션이었어 자 이렇게 써 요 에디셔널 큐브를 다 써가지고 레전드리 두 줄 정도만 뽑아주면 난리나겠구나 에픽은 안 가는데 아직도 안 갔네 드디어 올라갔군 아 또 올라갔군 애매하다 아 나쁘지 않았는데 15 남은 멈추고 과연 레전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레전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레전드리 에디 궁 30% 를 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가야겠다 사냥용 만들어드렸습니다 사냥용 만들어드렸습니다 풀메소 주십시오 풀메소 내놓으십시오 사냥용 만들어드렸습니다 발리거함 보자 요정도면은 풀메소급 아닌가 사냥 오브 사냥용 사냥용인데 공 5줄 짜리가 한 250억씩 하지 않나 아 이거 풀메소 너무 급소에 파는 거 아닌가 위점도 이탈인데 아 12 12 30에 12 9 이거 아 풀메소에 팔기 좀 아깝지 않나 아 우리 사냥용 베스트 옵션 넘사벽 옵션인데요 자그마치 위점 30% 에디 21% 보다 3% 나와도 좋은 옵션이지 300 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레큐 72개 불큐 61개 에디션은 130개 얼마죠 플렉스 28,600원 15세트면 얼마이네 43만 5천원 플렉스를 팔 수 있으리게 아 아 한 7,80억 정도 들어갔구만 벌써 팔렸네 와 날이 났네 아 아 아니었네 80억으로 300억에 팔아야 되겠구만 음 어 5억 한번 써볼까 300억에 팝니다 경매장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큐브 대성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에 팝니다 300억에 팝니다 300억에 팝니다 좀 오버할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흢 금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